노래 추정 언니께서 만드신 거에요. 편집이랑 파사도 이런 거 다 추정돼요. 저는 웜톤이랍니다. 전 뮤트톤이야. 난 뮤도 먹방 나올 텐데 지금은 또 맛상 입었으니까 좀 쉬워줘야죠.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 마요. 그때는 갈비찜이 뒤에 많은.. 내가 진짜 죄인해요. 갈비찜이 다음에 할 때 사시마 쳐야 되겠어요. 돼지고기라는데 무슨 이빤으로 갈비찜을 한다고 돌아갔던 내내. 아휴 미안해요. 아휴 언니 쿠션. 뒤에 쿠션. 아니야 이거 뱃살 가린다고. 쿠션으로 가리라고. 이게 근데 이게 편해요. 여기 이게 딱 굴곡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편해요. 저기요. 그럼 우리 나쁜 녀 만들어요. 아니 아니 이게 편하다니까. 이게 편해요. 여기 이렇게 속 들어가 있어서 여기 손을 뚝 떠 놓으면 너무 얼마나 편한지 해요. 아휴 왔다. 대장님. 야. 이거 내 언니 방송에 참 잘해. 하하하하. 좋아요. 드디어 시작이 됐어. 하하하하. 우리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아가씨를 내가 오늘 고기를 구원 먹이도록 할게요. 회장님. 회장님. 먹고 싶어. 어필이에요. 회장님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열심히 잘 먹을게요. 회장님. 3인분 먹고 갈게요. 한 번에 두 접시 먹을게요. 10초 안에 그 오빠가 채팅 안 쓰잖아요. 둘 다 내보내게 되면. 오빠 회장님 그거 치고 계시죠? 후원 거치고 시작 그럼요 하이는 먹어야죠 5...7... 나가라 6...5... 오이아줌마님 오랜만이에요 데리가 원하는 아줌마는 뭐예요? 제가 오이아줌마님께서 데리 회장 아니고 데리 아 저 시발 시발 아 나 진짜 눈.. 나 오늘 드레스장 눈이 너무 아파요 원래 눈이 왜 까뿌지 나 눈이 너무 아파요 아 시발 말씀이 없으시다 둘 다 나가라 회장님 구질구질하게 하지마 자 한 번 더 길어주겠어요 어필이에요 자 너부터 회장님 저는 고기를 두 점에 한 번씩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을 수 있어요 땡 나 지금 소 처먹으려고 지금 아니야 아니야 다 잘 먹을 수 있다고 나 지금 나 소갈배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러 나가 다 잘 먹을 수 있어서 어머 고 고 지금 무슨 말씀 가끔 온다 진짜요 어머 회장님 오세요 오세요 오늘 당일 직접 뵐게요 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회장님이 주시는 아들은 개인 아들로 하겠어요 응 진짜요? 어머 그 당혹스러운 년아 야 이 썬이 뭐 저렇게 안 봐 하나 내 당혹스러운 년 눈 반짝거리는 거 봤지 햄 그래 찾아 뵈 눈빛스러 아이 고는 갈이 오신다는 소리 맞잖아 뭐로 오신다고 나 가란 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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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대요 회장님 어서오세요 빨리 오세요 멜컴 멜컴 방금 눈빛 돌아가는 거 봤자? 눈빛을 뻔했나 봤자 회장님 나보다 어릴걸? 맞아요 진짜 회장님이세요 어려보여 옷을 되게 잘 입으세요 힙하게 입으세요 아니 어려보여요 사실 다 돈이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그러는거죠 뭐 맞잖아요 세상에 원래 다 각각 의리 조제하는거죠 진짜 의리인 줄 모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가게 회장님 소리를 들을 정도면 보통 클래스가 아니죠 맞아요 저희는 함부로 회장님이라고 하자 진짜 클래스가 뒤집어져 5천만원 회장님 깜빡하잖아 그러니까 오셨으면 좋겠는데 부회장님 그날 너무 행복했는데 뵙고싶어요 저는 못 뵀어요 심지어 저는 그날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고 가셨는데 집에서 엽기 떡볶이 시켜먹고 영원히 이렇게 헤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얼마씩 팔았어요? 저이요? 얼마? 50p? 200p 저 할 때마다 뿌리시는데요 여기 와서 그런거 많이 보겠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새로운 회장님들이 계속 나타나실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 작년에 또 다른 회장님 계시잖아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줘요 왜냐면 니가 회장이잖아 내가 회장이잖아 떠날 때 니한테 회장 허물을 주면 뭐야 나 깜빡 가지니까 니가 책임져라 오퍼스의 팁은 니가 책임져라 그런거죠 또 이제 얘가 깜빡하잖아요 쏘리야 내가 깜빡 가지니까 니가 저 주자 전 도와줄거야 언니가 인복이 많으시네 근데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자 언니께서 버전발로 나가고 그러신 스타일은 아니세요 맞아요 전 회장님이 왔다고 배웅하고 모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시크 나시크 하지만 오빠야 나는 팁을 받으면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번 싹 걷어서 주고 가죠 다른 받으면 다 가져가는 거 맞죠? 다 가져가는 거 맞죠 사실 언니 멋지신 게 홀에 쇼 끝나고 한 바퀴 도세요 주장님 다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애들 중에 팁 좀 줘 다 받으시면 저희 다 주세요 그거를 그냥 팁 통해 언니 바로 넣으세요 그냥 직접 다 아가씨한테 좋은 걸 맞아요 근데 다 안 믿어 다른 가게에서는 저거 싹 가져가면서 안 가져가는 척 한다고 방송 보고요? 멤버십 선물 20개는 어디야? 그게 뭐예요? 멤버십 선물 20개 난리 나는데 지금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 20명한테 멤버십을 쏬나 봐 멤버십이 뭐예요? 멤버십 쏘는 게 뭐예요? 이 멤버십 있죠? VIP 멤버십 아 990원짜리 새우에 아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건가 보다 어 기분이 좋으시네 지금 채팅 뭐 막 손들고 난리 났어 어머 자기달라 어머 전 20개 더 쏴주세요 회장님 방송을 살리는 거 오 언니 지금 20개 또 쏘셨대 어머 어머 아쉽게 쏘신 거 어머 아 선물할 땐 990원에 거기 있다가 아 그래 어떡해 오 신기하다 근데 조 오빠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센스 있다 여러분 같이 뽑아먹어요 저희랑도 좀 나눠주세요 최고 최고 예 언니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죠? 우리만 뽑아먹으려고 어 맞으면 아니야 조 오빠는 관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써도 다른 데가 다 써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뽑아먹고 네도 뽑아먹고 응 같이 인게 나와요 자 우리 같이 응합시다 같이 응합시다 어디 놀러가서 팀 못 죽여 부르면 큰일 나요 우리 세팅창 난리였어 어 그래 이참에 똥이 남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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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회장님 너무 멋있으시다 대박 또 뿌리시는 거야? 랜덤으로? 랜덤으로? 아 이걸 하면 초록색이 되는 거구나 저걸 받으면 맞지 아 이렇게 파란색이 많아졌네 녹색이 어머 오빠 우리 다 녹색으로 만들어줘 하하하하 오빠 다 녹색이에요 와 멋있다 와 오빠 너무 멋있어 와 팀장 봐 다 녹색이야 우와 하하하하 와 웬일이야 와 대박 진짜 회장님 어 뭐야 오빠 내가 살다살다 이런식을 좀 몰랐다 진짜 여기에 층 속으로 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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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아프리카 저 시발레도 흐름 바뀌고 제아리 아프리카 아프리카야 가만히 있어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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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까요? 이렇게 하하 이거 보세요 녹색이 다 회원이에요 다 회원 녹색만 쫙쫙쫙 올라와 우리가 지금 보는 화면이 이거예요 신규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녹색이 지금 도배되고 있어 맞아요 복지다 이거 사랑해 이런거 처음 봐 진짜 아 회원전홍으로 됐어요? 다 된거예요? 아 그래 왜 그렇게 났을까? 원래 그랬어요? 몽키미 오빠가 바꾸셨대요 회원전홍으로 방금? 음 아 아 음 이게 뭔일이래 내일 뉴스 나오는거 아 그래 어 놀래라 놀랬잖아 근데 아까 막 다 막 손하면서 척척척척 바뀔 아 좋다 많았네 아 근데 다시 바꿔라 아 그래 어쩐지 맞잖아 잠깐 기분했으니까 돼있어 아 몽키아 다시 바꿔라 그럼 어쩐지 그래도 신기하다 가입 아 어쩐지 내가 지금 회원전홍인지도 모르고 설레발친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좋아가지고 아니 중간중간 또 아프리카 채팅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그래 단자면이 빠져잘라니까 아프리카 저것들이 확 잠통 깨고 그러네 아 그래 결론은 회원전홍이었네 네 혼자 부추길래 한거 치고 아이고 아 그래 봐라 흰색깔 다시 흰색이 그래 그래도 오늘 채팅 엄청 많이 쳐주신다 그래 아우 눈부셔라 아우 아까 녹색할때는 맞아 눈에 좋은 녹색고 누가 알지 등산가잖아 등산이 좋은 이유가 등산가면 푸릅푸릅하잖아요 아우 얼마나 눈이 정화되는줄 알아요 저 진짜 무슨 윗샘먼지도 아니고 흰색이 아우 눈깔을 확 질러 아우 맞자라